아, 나야 미치겠네, 이거. 아, 알고 있는 욕은 다 나오는데. 욕하면 안 되지, 방송인데. 욕할 거네. 빗소리 개설나는 거 아니야? 아, 나야 미치겠네, 이거 진짜. 뭐야? 리허설인가 보다. 리허설이지? 진짜 뭐야, 누구야? 제작진 욕했지, 제작진 욕했지. 야, 죽었어. 제작진 저렇게 욕 안 하거든. 누가 그렇게 한국어로 욕을 해? 누구야, 누구야? 제작진, 제작진. 아유, 씨, 깜짝이야. 누구야, 누구야? 아, 왜 그래? 누구야, 어떻게 된 거야, 씨. 와, 씨. 네, 들어갑니다. 잡, 저 이동할게요. 네? 잡, 저 이동할게요. 네?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야, 여기서부터가 나 가기가 싫다. 저 이동할게요. 아, 이거. 야, 이거 봐봐. 우와, 저 분환불. 우와, 이거. 우와, 씨. 여기 직원들 아침마다 제사 지냈대요. 제사 지냈다, 아침마다? 진짜? 이거 형 그거, 그거예요. 여기 제사 지냈는데. 왜 아침마다 제사 지냈대요? 귀신 뭐 그런지. 야, 진짜 살벌하다, 진짜. 비주얼 엄청나구만. 아, 나 미치. 어우, 이 세상에. 이게 세트장이 아니라는 거잖아, 지금. 자, 런닝맨 글로벌 프로젝트의 그랜드 파이널. 전율 미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드디어 전율 미궁에 오셨는데 소감 어떠신가요? 어떻게 했어요? 뭘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날라차기는 하고. 자, 그리고 아까 낮에 말씀드렸듯이 아싸관광과 아싸관광팀의 최종 지출액에 따라 귀신 수를 세팅하려고 했으나. 요코하마팀이 펑펑 돈을 쓴 관계로 그냥 풀 세팅 들어갔습니다. 그냥 풀 세팅 들어갔습니다. 최고치를 하는 거죠? 네, 저희가 그냥 할 수 있는 맥스를 했어요. 야, 허영 너무한 거 아니에요, 형, 진짜로? 혼자? 이야, 미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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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신 차려! 진짜 웃음, 웃음. 아, 어, 진짜? 와, 왜 이래요? 드디어 전율 미궁에 들어가기 앞서 룰렛을 돌려 혼자 체험할, 혼자, 혼자 체험할 멤버를 결정하겠습니다. 여기 이거 있다, 여기 붙어있다. 하루 종일 돌렸다고. 미치겠다, 이제 진짜 리얼이야. 이제 진짜야, 이제. 실화다, 실화야. 이제 진짜 팩트야, 팩트. 열심히 살게요, 열심히 할게요. 진짜 열심히 할게요. 아니, 형 하지마. 아니, 형 하지마. 형, 아니 거짓말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형 왜 일부러. 아니, 형 일부러 혀를 이렇게 집어넣고 하지마. 혀를 왜 안쪽으로 말아넣으면. 진짜 속이 안 좋아요. 아, 나도, 나도. 진짜, 나 중성지방 있고 내장지방 있어가지고 진짜 안 좋아요. 야, 이거. 나 왜 이렇게 느낌이 안 좋지? 여기서 보면 이광수 말고 다른 이름이 찾아보기가 힘들다. 찾아보기가 힘들어, 진짜. 몰렛을 돌릴 분을 결정해 주십시오. 우리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 돌립시다. 가위바위보. 어? 잘하면 네가 돌리겠다. 아, 요 세기면 뭐해! 요 세기면 뭐해!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씨. 아니, 아까 연습 엄청 했거든. 근데 이게 둘이 들어가나. 물론 하나가 더 무섭겠지만. 아, 왜, 왜, 왜? 왜, 왜, 왜. 너 들어갈 거 같구나. 아니, 들어 하기 싫어! 아니, 들어 하기 싫어! 누군가 돌아가고 싶냐? 아 왜 그러세요 오빠 진짜 왜 그러신 걸 갑자기 야! 아 진짜 벌받으실 거라고요 야! 아 진짜 벌받으실 거라고요 아 왜 그러세요 조민이가 형한테 저주를 내렸어 저주를 내렸어 아 진짜 그러지 마세요 진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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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에 가자 내한테서 다 죽어 내한테서 다 죽어 내한테서 다 죽어 너희들 다 진짜 형 너네랑 형 나 진짜 집에 빨리 가고 싶고 빨리 하고 가자 빨리 하고 가자 우리 아 진짜 이건 너무하다 안내면 술래 가위가위 가위가위 양세차씨가 이걸 왜 이겼지 형 나 이거 내 손에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양세차씨 살살 돌리는 거 안 되고 다섯 번씩 돌아가 인정하겠습니다 세게 돌릴게요 제발 야 진짜 하는 거야? 진짜 이거 한판으로 연습하지마 한 번에 끝내 자 도전 하나 둘 셋 도전 셋 도전 하나 둘 셋 도전 도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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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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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올려있었어 여기다 올려있었어 여기다 올려있어 솔직히 이거 돌리는 거 내가 돌리게 해주세요 한 번만 형 나도 힘을 한 번만 줘요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어우 방수 형 형 형 어쩔수가 없어 방수 형 형 어쩔수 없어 방수 형 형 형 어쩔수 없어 방수 형 형 형 어쩔수가 없어 방수 형 방수 한 번만 돌려vé 안 되면 그러면 네가 또 나오면 VJ 없이 들어갈래? 고프로 들고? VJ 없이 들어갈래? 고프로 들고? 이렇게 있는 게 있어야지. 너무 좋았네. 찍다가. 무슨 모습을 찍을 거야? 야 찍다가. 이런 거에요? 아니 그게 뭐가 있어야지 우리도 얻는 게. 계속 기회 지금. 그러면. 어. 형 돌려서 빨끈하게 형 그냥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오우. 오우. 양세차 옆에 다행이다. 양세차 옆에 다행이다. 양세차 옆에 다행이다. 한 번 더 키워주세요. 더 이상은 얘기 안하겠습니다. 형 만약에 형이 딱 나오면 더 이상 진짜 얘기하지 마요. 오케이 한 번만. 오케이. 나도 더 이상 이렇게 취재 파악이 돼. 네 돌려. 원래 진짜 안 이러는 거 아시죠? 나 진짜. 오케이. 진짜 합니다. 자 3초 안에. 도전. 1. 2. 3. 2. 2. 3. 4. 3. 야! 너 이거 뭐야! 너 이거 뭐야! 야 소민아, 너 진짜 위험했어. 우리도 안 되는 건 아니잖아. 왕수형 보자 어쩔 수 없지. 내 심장 진짜. 자, 이렇게 해서 혼자 전면 위공을 들어갈 사람은 이강수 씨. 소민아, 너 재석이 형 잘 챙겨라. 나 석진아 잘 챙길게. 소민아, 나 진짜 너무 무섭다. 나 근데 진짜 너무 가기 싫어. 광수 형, 거기 가면 귀신 들려요. 어? 런닝맨 미워요. 런닝맨 미워요. 여러분,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그냥 막 뛰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또 드리면, 하나 또 드리면 전율 미궁 안에는 본인과 VGA 이름표 총 3개가 있어요. 총 3개씩. 뭘 해, 지금? 아니, 뭐 VGA 이름표는 왜 있어요, 저기예요? 그 3개 중 하나를 찾아 탈출구에 있는 수문장에게 보여줘야 탈출구 문이 열리고요. 출연자와 VGA 중 먼저 이름표를 찾는 사람은 혼자서라도 탈출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라도 탈출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라도 탈출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라고요? 어떻게 알고 혼자서 와요? 다 같이 와야지. 저는. 나는. 나는. 몇 명이 뭐죠? 그냥 내년 tightly 오고coon을AMA에서 결혼하는 질문에 대해 Niye? 야, IC와요 나에게 말하시기 전에 단세로 있는 데. 내려가십니까요? 하지마 little thing. 그런 말씀 of why? 내 단ön 있는 애 forcesца이 포기한지는 unless 엔진 normal 낫네, 이거 와, 미치겠다 아, 난... 난 못하겠다, 진짜 나 근데 진짜 속이 안 좋아 헬멧 캠 갖다 주세요 형님, 안 들어가시죠? 갔다 오셨어요? 맞죠? 서 있지는 못하고 있잖아 뭐 어때요? 아, 무섭죠? 다져졌습니다 그래요? 왜 이렇게 바람을 잡아요 아, 형 바람을 잡아요 무서워 죽겠는데 나 진짜 처음 들어봤다 와, 나 지금 뒤에서 듣고 있다가 감독님 옆구리 칠 뻔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2주자, 양세찬, 지석진 팀 들어가겠습니다 자, 형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우와, 살벌하다 우와 와 잘 끝나겠지, 하여튼 들어와는 거야? 들어와는 거야? 들어와는 거야? 들어와는 거야? 들어와는 거야? 아, 저거 뭐하는 거야? 아, 저거 뭐하는 거야? 뭐야, 기강촬영하고... 아니, 뭐하는 거야, 저거... 관광객이냐? 들어와 아, 저 형 왜 그래, 진짜? 쟤 뭘 찍어 너 이제 맞짱하면 뜰까? 너 이제 맞짱하면 뜰까? 그래! 그래! 들어와요 오늘 하루 종일 너무 신기했어 여기가 더 나았다 여기가 더 나았다 자, 가자 여기, 여기, 여기 나오게 생겼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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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니, 형, 그만! 아니, 시절도 안 했어요 안 나와, 안 나와 아니, 왜 이렇게 빨리 가? 형, 여긴 괜찮아 여기서부터 스타트해, 여기서부터 여기, 여긴 봐도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자식아 아, 괜찮은 거 왜 니가 오는 거야 아, 저기 왜, 왜, 왜 하하하하 하하 아니라 여기 아니, 야, 이거 어딨어 아니, 너 못 따라apa which 아니que 아니, 이리와 진짜 못quality 셋, mä, built 셋, promise 해,或 что 셋,nia, площад misses 나 진짜 못 320 녹화 형, 나서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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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marketing 아유 잠깐만 야 물다치지 마. 아이씨 정말 아이씨. 아 미친거 같은데. 아이씨 다는 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미라 씨의 맛에. 으악! 으악! 왜 왜 왜 왜. 이거 기분 좋았어 형 형 형이 망가졌잖아 형 아 광수 어떻게 혼자 오니 오니 광수 어떻게 혼자 오니 오니 광수 혼자 어떻게 들어 아 형 진짜 걸음걸이가 너무 힘들어서 나 진짜 너무 힘들어요 형 형 너무 힘들어요 형 형 걸음걸이가 자 형 기운 안 좋죠 무조건 나오세요 나왔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야 지금 누가 뜯기는 줄 아니야? 지금 다리기야? 지금 다리기야? 왜 저희도 똑같은 노래 광수야 미치겠다 옆에서 윤상 부의자가 찾으면 놔도 되는 거 맞지? 찾으면 놔도 되는 거 맞지? 찾으면 놔도 되는 거 맞지? 아 똑같아 둘이 똑같다니까 아니야 안 나올까 전열이도 놓고 시현이도 딱 10분쯤 있다가 야 저거 뭐야 와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아 아 저거 뭐야 아이än 저거 뭐야 어 깜짝이야 아 나온 거야? 어디까지 나온 거야? 와 자기 혼자 나온 거야? 누구 거야 이거 누가 누구 거야 이거 누구 거야 저씨 야 그게 미쳤어 너 어디서 야 가지 마 야 자기 혼자 나온 거야? 백발만 원 줄 알았어. 아니 이리로 나와야지. 너무 놀랬어. 아 놀랬어. 아니 야, 야, 절로 나와야지. 대박이다. 야, 너는 지금 빨리 저기. 형, 진짜, 형. 아니, 진짜 땅 패신 안 해. 진짜로요? 패배해서 형 그냥 파신 거 알죠? 진짜 안 좋고. 진짜 형. 이 사람이 뭐야. 이 사람이야? 알이 형 이렇게 아리 이런 안able. 아!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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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쳤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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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쳐져. 아니 카메라 왜 쳐져. 야 너는 왜 쳐져. 넌 왜 그래. 아 카메라 왜 주고 간 거야. 왜 이렇게 길어 복도가. 나 왜 나갔냐.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나 밀지마. 나 밀지마. 누구야 사람이야 뭐야.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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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악! 악! 내가 석춘이 형 나. 석춘이 형 나. 내 이름 별명 한번 봐. 나 가자 가자 가자. 나 가자 가자. 성원 형. 아 진짜 미쳤어 진짜. 미쳤어 진짜. 석춘이 형 어머니만큼 목소리 진짜 비슷했어. 여기서 이름 편 없으면 안 주나 보다. 땡큐. 진짜 어떻게. 어떻게 안 열려. 진짜. 뭐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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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미쳤어 진짜. 노랑머리 하자. 안 써! 진짜! 이게 물나면 이게 내가 지금! 야 너! 이게 뭐해 지금 나 진짜 무거워서 한참 들고 왔는데. 이거 찍으라고 그러자. 아 유석이 진짜 너. 그리고 시작부터 휴대 씨가 이 형 떨어뜨려 망가져가지고. 나 계속 문 안 켜지지 마 이러고. 하루 30분 더 이러고 왔어 나. 이것 때문에 더 무서운 거야. 막 계속 껌뻑껌뻑거리고. 싸이킥이야 계속. 귀신이 보였다 안 보였다니까 더 무서워. 아니 귀신이 그냥 그냥 어! 하는데 귀신 아아아! 이런 느낌이야. 귀신 아아아! 이런 느낌이야. 귀신 아아아! 귀신이 아아아! 이러면 죽을 뻔했어요 진짜 너.